XSFM입니다. I, D, W, K 그대로 이어서요. 결국은 의료농단이라고 흔히 퉁쳐서 부르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뉴스와 관련된 뉴스를 이야기하고 뉴스를 해석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게 저희들의 노동이기 때문에 백단기 선생 일주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지부의 박경득 사무국장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득입니다. 네. 서창석 병원장이 노조는 안 괴롭혔고 딱히 안 괴롭혔고 BH 꺼였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냥 BH 꺼면 근데 본인은 영문을 모르잖아요. 이런 영문을 모르고요. 주장에 의하면 왜냐면 이임순이랑 안 친하거든. 안 친하거나 모르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중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그걸 백단기 선생과 관련된 살인진압 사건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사망진단서 이야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면서 이걸 보던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앓혀줄까. 밖에서 환자 안 만져보고 환자 안 쳐다보고 그냥 분위기로만 예측해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분명히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근데 병원은 뭐 하는 거냐. 회상 사람들은 다 죽을 때는 심정지로 죽는다. 이런 말밖에 안 하니까. 실제로는 뭐가 어떻게 고쳐졌는가.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사실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모른다는 건 무슨 어감이죠? 노동조합이 조금은 더 비공식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주치의와 담당 교수 백남길 환자의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있었고 담당 교수인 백선화가 있었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주치의, 레지던트 주치의밖에 없어요. 사망진단서 그 종이 한 장 안에는. 백선화의 이름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인도 없고. 아, 레지던트 이름밖에 없다. 그렇죠. 가말자. 근데 다른 공문서, 문서들하고 다르게 사망진단서라는 거는 결제선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 주치의가 작성하고 서울대병원장 직위는 그냥 찍혀서 나가는 거죠. 아, 그냥 도식적인, 그냥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결제선 같은 게 있고 근데 그래도 결제선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라는 게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가 책임지지 결제해서 윗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부장판사, 무슨 판사 허락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새끼 판사라도 본인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1심은 1심대로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의사로 옮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권위를 인정해줄 전문가가 누구인가가 질문이 되잖아요. 백선아 씨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이걸 발급을 한 거죠. 네. 이 레지던트라도 의사 면허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이 문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치의인데 이 사람은 병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치면 고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입을 다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고친 거예요. 최종적으로. 백선아 교수가 고친 게 아니에요. 레지던트가 고친 거죠. 이 사망진단서를. 그러면 최초의 병사는 누가 쓴 건가요? 그것도 레지던트죠. 그럼 그분이 병사도 쓰고 외인사도 그분이 고친 거고요. 고친 거죠. 근데 그 심경의 변화라든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함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의무기록상에 사망진단서 작성을 백선아 교수와 부원장이랑 상의해서 썼다.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책임 분산 흔적이었죠. 흔적이다. 실제로는 더 크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아우성이 그 한 줄이었던 거예요. 상의하여 사망진단서 작성하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의 직장생활에 빗대어 가지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상황을. 지금도 서울드병원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병원장도 그대로 백선아 씨도 백선아 박사도 계속 일하고 등산 다니고 평상시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 정치적이라는 게 정치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때는 병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이에요. 그때는 병사가 맞았는데 지금 외인사로 고칠 수. 어차피 같은 사람이 고쳤는데 그때 그럼 왜 못 고쳤냐 처음부터. 그 질문이잖아요. 내부에서는 백선아 교수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를 계속 요구를 했고 백선아 교수가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하며 고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백선아 교수가 윤리위 출석을 거부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열리지 못했고. 윤리위 출석을 거부한다는 건 나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본인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의학적 판단이다 정도의 쉴드를 하고 이번 주말에도 등산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때 주치의가 고치면 됐지. 주치의가 만약에 고치게 되면 고친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만약에 백선아 담당 교수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걸면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치의가 고친 것에 대해서? 네. 내가 담당 교수인데 이름이 주치의가 주의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맨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백선아 씨가 더 오래 백남기 환자를 맡았고 내가 담당 교수라서 권한이 크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어서 못 고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고쳤더니 소송을 안 거는 거죠. 백선아 교수가. 저는 그거는 조금 사회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도 용기를 내서 고칠 수 있었고 레지던트가. 볼 눈치가 없어졌다. 그렇죠. 없어진 수준은. 그런데 사무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용기를 그래도 크게 내야죠. 그렇죠. 아니 지나가다 화장실에서 저도 본다고 아무리 피해도. 그럼요. 그리고 사실 3차 병원에서는요. 같은 세부 전공이면 그냥 평생 볼 사람. 이죠. 네. 병원을 떠나도 평생 봅니다. 그렇죠. 다른 병원에 가도. 이거 태권도장하고 똑같아요. 태권도장하고. 평생 보던 최대 선배들 평생 봐야 되잖아요. 계속 보던. 앞으로의 의사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겠죠. 크게 미치겠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이 고쳐서 걱정. 만약에 안 고쳤으면 저는 안 고쳤으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의사 신경외과 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광고를 읽고 오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다게스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렇죠. 아침 식사는 매번 거르죠. 어차피 식빵이나 한 조각 베어먹는 게 다인데. 속도 불편할 때가 많고 어디 영향이나 입기나 싶으니까. 그냥 아침은 포기하는 게 편하죠. 아임웰에서 새로 나온 도시락 어때요? 작곡밥이라고 나물 하나 대충 넣은 것도 아니고. 저 칼로리식이라고 고기를 빼먹은 것도 아니고. 맛, 칼로리, 나트륨, 단백질. 모든 걸 한 방에 잡은 도시락 본 적 있으세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면 충분할 텐데. 쓰린 빈속에서 영향 가득한 출근길로. 아임웰 도시락 어때요?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한 저칼로리 한 끼 식사인.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새로워 보이는 파트너가 들어왔는데요. 이 업체는 어감에서 보시다시피 아임닭을 만들던 그 회사입니다. 여기서 도시락을 내놨고요. 이 도시락을 광고에 올리기 전까지 저는 이미 우리 식구들이 석 달째 우리 돈으로 사다가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멘트를 또 칠 줄은 몰랐네요. 뭔데요? 라파스티 체리아 이후로 이 멘트를 또 쳐봅니다. 뭡니까? 이 도시락이 맛이 없진 않습니다. 맛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일반식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맛도 없어요. 건강식을 드시는 분 특히 저염식이라든가 그런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맛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필드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어떤 명언이죠? 맛을 측정하는 단위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멍청한 인간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필드가 이렇게 답하죠. 칼로리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칼로리가 필요해. 나트륨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면 옆에 김치를 두고 혹은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두고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없이 먹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괴로워하면서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혼자서 해먹으려고 하면은 큰 돈 들어요. 정말 큰 돈 들어요. 정말 큰 돈 들어요. 그리고 닭으로 만든 소세지 같은 거 잘못 사면은 정말 먹을 수 없는 물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약간 먹을 수 있는 고무 느낌이랄까요? 네. 식용 가는 고무. 아 잔인해. 내가 그 말만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봐도 잔인해. 쫄깃쫄깃한 고무. 물론 이 제품이 고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이번 거는 먹을만해요. 네. 이런 걸 만들어서 드시고 싶었던 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찾으셨던 분들께만 권해드립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찾으시는 분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네. 합리적인 도시락입니다. 네.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이 나왔고요.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김상조 독정관 의원장이 써줬는데 합리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네. 혼자서 이거 해먹으려고 하면은 아 그건 그런데. 합리적이긴 해. 고퀄리티라는 걸 인지하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가 되려는 분들께 충고를 드립니다. 이런 도시락이 들어왔더랬습니다. 김상조 독정거래위원장이 휴일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방원 노조의 박경혁 사무국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 그것은 알기시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농단에 대한 얘기까지 좀 키웠으니까 마지막에 드릴 질문은 결국 의거입니다. 의료농단 문제들이 서울대병원 노조도 관심이 있는 사안인가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서창석 원장이 껴있으니까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조가 참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쪽팔린 일이잖아요. 어떤 거요? 청와대에 들어간 약을 보고 먹은 사람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데 조합하면 야설밖에 안 나와요. 이런 말은 정말 아무 시사진행자도 안 하던데 내가 너무 먼저 깼나? 계란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거나 더 드러난 것들이 있는가? 노조 차원에서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게 거기 약이라는 게 비아그라, 프로포폴 88종 배곡주사 이거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로포폴 프로포폴이 꼭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죠. 마취 수면마취 이런 건데 여러 방송을 저희도 많이 보는데 뭐 비아그라는 고산병 맞다 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렇다는데 통풍에도 효음이 있다는 절이 있어요. 안 먹어봤습니다. 그 마취제를 거기서 성형시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면마취 한 거 아니냐 또는 시술을 핑계로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요새 되게 인기 있던 드라마 뭐죠? 비밀의 집이요? 전쟁 그 무슨 저 뭐냐 태양의 아 네 그래요. 그 드라마에 보면 바깥에서 수술하는 장관이 나가지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무균실이 아니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 상황이면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의사들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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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야매를 해서 무균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기구 하나라도 무균적으로 소독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의 안에 어딘가 수술실을 만들어놨다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리거든요. 그런데 수술실을 만들자면 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균실 복도 몇 개 방 몇 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능성이 높은 걸 상상해볼 수가 있죠. 청와대 병원? 청와대 안에 밴드오고 버러더스가 일어났다. 아, 이지 중대가 다쳤어. 그런데 뭘 하다 다쳐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급하게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아, 총알을 맞고 코가 내려왔다. 볼이 쳐졌다든지.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시술을 했다는 건 그리고 의사도 김영재 한 명이 들어가서 안 돼요. 같이 팀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보톡스 필러 수면 마취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즉, 프로포폴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죠. 프로포폴을 맞아서 할 만한 성형시술이라면 성형시술도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주 수술에 가까운 시술이 아니면 이 정도 수면 마취. 프로포폴이 필요한 수술은 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보톡스 필러는 그런 마취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폴만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고문했나요? 납치했나요? 납치범이 즐기는 납치요? 네. 사실은 취미라서 데리고 온 거야. 프로포폴이 많이 남거든, 여기. 그럼 풀어주고. 그러니까 더 병원에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걸 뭐 어디까지가 사생활인지 모르겠는데 밝히자 하면 정말 끝이 없고요. 뭘로도 해명이 어렵고 지금에 와서 생각은 진짜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었으니까 묻고 가자, 이런 정도인가 싶어요. 특검에서도 이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지금 없죠. 발표가 없죠. 말을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입에 올려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입에 올리고 싶은데 그 욕망을 억눌러야 되는 지금의 현실. 네. 제시해 주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병원에 얽힌 사건, 다른 사건, 의료농단 관련된. 그 서창석 병원장이 JT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김영재 실도입과 김영재 씨 외래진료의사 임명은 본인 포연에 의하면 우리도 닥쳤던 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대병원 측에서도요? 네. 우리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김영재에게 속았다. 김영재 부인 박채윤 씨가 와서 중국 VIP 딸이 오는데 방한을 하는데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청문회에서 누구냐고 서창석 증인한테 계속 따져물었는데 서창석 증인이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쪽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었죠. 힌트를 다 줬죠. 나왔잖아요, 기사에. 네. 동샤오팅 딸인 동룡 여사가 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천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가 있는 강남센터에서 진료를 보고 검진까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끼워 넣기로 성형시술을 할 계획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검진에 끼워 넣은 거였어요? 강남센터는 워낙 검진 병원이에요. 검진 센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합니다. 검진만 하고 검진에 필요한 진료와 간단한 시술 정도를 하는데 강남센터에서 덕룡 여사한테 얼굴 성형시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고 그런 걸까요? 누가요? 강남 서울대병원에서? 서창석 원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군지 모르고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군지 알고도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한다는 게 간이 크죠. 장사를 왜 이렇게 해? 고객한테. 그러면 시술을 받을 사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뭔지 설명을 안 했겠죠. 응? 결국 안 하고 가잖아요. 결국 안 합니다. 검진도 안 하고 진료도 안 보고 그 시술은 당연히 안 하고 가니까 서창석 원장이 하는 줄 알고 우리는 실도 의료재료를 등록하고 김영재 씨 외래 진료 의사도 했는데 안 하고 가서 우리도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 그 당시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이 VVIP가 김영재 씨에게 시술을 받는 걸 원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른가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서창석 원장 그때 인터뷰에는 이게 뭐 중간에 뭐라고 하죠? 브로커? 브로커라는 전령? 운동선수들 이렇게 연결해서 에이전트? 네,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에이전트도 없고 그냥 박치훈 씨가 와서 저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몰랐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술이 뭐냐? 김영재 씨로 하는 시술이니까 김영재 씨를 급하게 등록을 한 거예요. 하루 전날. 그 동영여사가 7월 며칠 나오는데 그 하루 전날 7월 4일일 거예요. 네, 등록도 하고 외래의사로 임명도 하는데 그 실은요. 실 옆에 돌기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보통 시술이 아니에요. 그게. 이마, 머리가 나는 그 이마와 두피 사이 그 경계를 절개해서 실을 피부 밑에 넣어서 그럼 막 걸리잖아요. 조직들이. 그렇죠. 이 실을 당기면 조직들이 당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아,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이군요. 리프팅이죠. 네, 안면 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 전체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당겨지는 거죠. 당겨지는 거죠. 네, 실을 걸어서 위로 당기는. 얼굴 가죽을 위로 당기는 것은 그 맨인 블랙 1에서 본 적이 있어요. 바퀴 외계인이 그렇게 해요. 네, 네. 왜냐하면 피부가 자기 것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걸려서 올라가는 거죠. 낚시 바늘처럼. 그런 시술인데 그거를 덕룩여사 아니, 뭐 하기로 했으면 했겠죠. 와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결국 안 하고 가는데 어떻게 그런 시술을 미리 얘기도 없이 그 외교사절단이 그럼 그 시술을 하고 밖에 바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붓기 빠져야 되고. 큰 수술에 가까운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하려고 엄두를 냈다는 게 속은 사람도 이상하고 그걸 그렇게 팔려고 했던 사람도 간이 정말 크고 그리고 이게 간이 이렇게 커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사람이 내장기관이 부풀어 오를 때는 보통은 대화를 통한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가 됐다. 아휴, 저 나이 때 뭐 뭐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다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누군가 옆에서 부시를 넣었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실 대통령도 하는데 네. 동룡 여사가 할 줄 알았겠죠.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이거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냐? 이 사람이 싫어할 리가 없어. 대통령 시술 전후를 보여줘. 같은 대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자기의 빛대서 남을 생각하니까요. 네. 저희가 저희가 만든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관련된 정리를 해드릴 때 저희들 머릿속에 있던 물음표들을 좀 몇 개 걷어냈습니다. 네. 네. 서로는 왜 다 몰라? 아무것도 얻어간 사람들이 없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방송은 다시 예전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서창석 병원장을 어떻게 말을 해야 적당할까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이요? 네. 당연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3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라도 하나 과일 상자라도 받으면 네. 그런데 김영란법도 걸리고 내부에 임직원 윤리강령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등 열릴 수 있는 위원회 굉장히 많고 당연히 징계죠. 네. 그리고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임직원이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의 교수라서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이거는 교수 윤리에 대해서 금품수수 이런 게 있으면 아, 대학본부에서도? 증명이 되고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이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위원회 가서 소명하면 돼요. 나 아니다라고. 그렇죠. 일단은 진상을 알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학교 본부든 병원이든 전혀 없는 거죠. 이 과한 욕심을 낸 사람을? 병원장이라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일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아니, 박문진이 정권에 맞게 조직된 박문진이 꽂아놓은 사람인데 MBC 사장이 왜 지금까지 버텨?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정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내부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저분이 왜 그냥 계속 있지? 눈치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출근부 찍어가면서 인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다녀보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큰 사건이라서 나가기 싫다라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라는 거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하도 안 나가셔서 1인시 병원장이 지나갈 만한 그런 길목에서 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1인시와는 조합원하고 만났는데 본인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왜 여기까지 와서 하냐 병원에서 얘기하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뭐라 그래요?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 병원장이 여러 가지 몇 마디를 했는데 가장 멘붕은 제가 왜 사퇴해야 되죠?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조합원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성과의 문제 뭐 어떻게 했으니까 나가셔야죠? 말을 못하겠더래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최소는 뭐를 얘기해야 될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언론적인 얘기를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한두 개여야 답변을 할 텐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이죠. 엄마가 물어본 네가 뭘 잘못했어도 비슷하고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잖아요. 그건 종교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원죄를 쳐붙고 앉았는데 그렇죠. 사실 원죄가 있어요. 원장이 돼서 뭘 잘못해서도 있지만 원장이 되면 안 됐던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도 할 말이 없거든요. 어? 엄마는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원장이 되려고 잘못했고 원장이 돼서도 잘못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된 거 자체가 부정한 인사 인사 비리라고 하기에도 너무 단어가 약한데 이임순 최순실을 통해서 된 거니까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되고 나서도 뭐 백남기 환자 사건 병원에 경찰이 들어온 것 뇌물수수 김영재 씨 김영재 교수 임명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정말로 하나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왜 사퇴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조합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박근혜가 내가 왜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시간은 현재 의료기록 외부 반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나 보네요. 지난 주말입니다. 토요일 9월 23일에. 그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설명하면 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내가 수사 받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제 예측보다는 싸움을 좀 길게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좀 고단하게도. 저희가 파면 시민 청원을 받고 있거든요. 서창석 파면. 아, 네네. 파면은 지금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적폐청산하고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서창석 파면 청원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꼭 좀 많이 청원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로니아 C 시리즈 김치가 새 안 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 미야 평산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 주에 돌아가신 백남기 선생의 주기를 맞이해서 준비한 방송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에 과거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2016년 10월 1일 단식 6일째를 맞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기록이네요. 2016년 9월 26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날은 이정현 당시 대표의 음력 생일이기도 해서 소속 의원들이 당 대표실 벽면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는 문구가 적힌 프린트물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에 육포라도 붙여놓은 것인가? 혹은 그 땡드커프 이런 아주 얇은 거 있잖아요?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단식은 비공개 단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드릴 게 없었을 거예요. 단식 중이라고 단식한다고 구두를 드려도 되는 거고 침낭을 좋은 걸 사드리거나 그 종선 때 이정현 당시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이 동서의 정치적인 벽을 깨트리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네. 라는 그게 아이러니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덕질인과 함께 지금의 사회를 드러내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쓸 텐데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식 정치인들인데 옛날 정치인들이 많이 그랬는데 자기 주공 무협재에서 볼 수 있는 단어죠? 네. 자기 주공이 사라졌을 때 혹은 그 주공이 대표하는 가치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존재를 잃고 사춘기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를 잃은 전사요? 네. 예를 들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여전히 싸울 이유가 충분해요. 우리 주공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등용되고 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되게 충분해요. 있죠. 네. 본인과 본인이 대표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종현 의원은 지금 무언가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 검색창에 지금 가수 이종현 씨보다 정치인 이종현 씨가 더 상위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나 다시 역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배우 및 가수 이종현 씨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상종과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념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당의 과정, 한국당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 단식 기간 중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면상 피디님이 그 단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장염에 걸렸습니다. 왜냐면 유면상 피디는 이달에는 무슨 병에 걸릴까를 고민한 다음에 병을 마작처럼 늘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뒤집어봐요.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장염. 어? 어? 아파. 이러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저도 단식 1주년 기념해가지고 연휴에 순천만이나 갔다 올까 해요. 노을이 이쁠 것 같아서. 네. 이달에는 유면상 피디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2015년 9월 29일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뉴스아카이브는 최근에 이런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가. 네. 오늘을 즐기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요.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기획이었어요. 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기획 홍보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턴의 쇼핑몰 등 총 2만 6천여 개 점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국인에게도 세일 기회였는데 사실은 그때 아직까지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획이었죠. 그러니까 명동이 1미터당 인구 밀도가 10명이던 시절. 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있는 제고떠리 세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대형 유통업체의 세일 기획을 정부가 대신해주고 홍보만 해준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을 들여서 광고를 대신해준 그렇죠. 이건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이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시켜서 네. 현대차 광고를 대신해준 것 같은 네.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부도 좋았던 산업통산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로 만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네요. 네. 공무원 국가 돈 먹고 사는 사람이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죠. 축제 브랜드. 정말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래도 그분 덕분에 먹고 사는 각서리 분들도 많으시고 저처럼 프리랜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정말 축제 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 그때부터 가족이 있었으면 축제 만든다고 떼어다녔을지도 모르겠는데 뭐든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건 못하겠더라. 여튼 중요한 거는 관에서 만들어주는 축제 관에서 만들어주는 장 이런 거를 장터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였잖아요. 네. 옛날 리트로 정부였잖아요. 그게 아직도 강남구에 가면 남아있어요. 지금 강남 무슨 그랜드 페스티벌 뭐 이런 거를 가을마다 하는데 그거는 원래 30년 전부터 하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모양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네. 기업들 홍보 대신해주고 그리고 남는 세금 가지고 연예인 퍼주고 연예기업사 퍼주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현희 구청장이 참 얼마나 지난 정부하고 코드가 잘 맞는 인사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경북 1부 대구 1부 서울 강남 1부 에 보면 아직까지 이런 행사를 국비나 시비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곳들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구에 대한 불만감도 많이 표출을 했었잖아요. 아마존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카드가 등록이 안 됩니다. 주소는 어느 순서로 쓰는 것입니까? 그런 불만을 시작했을까? 관 주도로 거의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관은 이게 나쁜 얘기 같지만 뭘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이 심시티를 하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970년 9월 27일입니다. 사상계가 패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사상계의 창간은 1952년 8월 당시 문교부 산하의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간지였던 사상이라는 제목의 잡지로 출발했습니다. 사상계를 많이 보던 당시의 먹물들도 처음에는 기간지였다는 사실은 몰라요. 당시에 책임편집을 맡았던 장준하가 이를 인수해서 사제를 털어서 독립잡지의 형태로 출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잡지가 된 거죠. 글이 되었습니다. 1953년 4월에 출간한 창간호 3천부가 모두 매진되고 1950년대에는 지식인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4.19 직전인 1960년 4월에는 9만 7천부를 찍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잡지가 10만 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심지어 창간호가 3천부였는데 가끔 90년대 이때 10만 부 찍는 잡지들이 간혹 있었어요. 여성지들 중에서도 매월호는 아니고 어쩌다가 선물이 엄청 셀 때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970년 5월에 실린 김지하의 오적시 때문에 오적시 9월 27일 법원에 의해서 폐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준하에게 사상계를 이어받은 발행인 부안혁이 폐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재정상태도 힘들었고 또 박정희 정권에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관을 못하고 계속해서 휴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6년 7월에 2년 이상 발행이 중단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1998년 6월호가 발간되고 2000년에 또 6월호가 발간이 됩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이북 형태로 복관도 시도돼 보고 2009년에는 복관 준비호가 발행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정식 복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상계의 복관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상계는 지금까지도 많은 칼럼니스트의 컨텐츠에 덕지덕지 묻어있습니다. 사상계의 영향이 뉴스를 그냥 전달하고 아니면 뉴스에 대한 평론 신문에 있는 사설 몇 줄 그 정도로 끝나는 메타뉴스 정도가 아니라 뉴스로 인해 보여지는 세상에 대해 평론하는 일 지금은 모두가 하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했던 잡지입니다. 시작했던 잡지입니다. 지금 뒤져봐도 요즘 글하고 괴리감이 많이 안 느껴진 할까요? 어투의 차이만 조금 있죠. 어투의 차이만 좀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호복소라소리에서 모단 에세이라고 일제시대 때 우리말 에세이집 유명한 작가들이 해놓은 걸 모아놓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지금 기준으로 A4 한 한 페이지 내외 정도가 평론이었어요. 사상계에 들어와서 길고 복잡하고 찌질해져요. 그 원형은 아직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계가 한국에 한 일이 되게 많다. 그전에는 시사 잡지들도 그 정도까지 본격평론 같은 거 많이 못했단 말이죠. 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상계가 출간될 때 읽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요. 우리의 기대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늙었어요. 어떤 걸 기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내가 40에 이걸 하고 있지만 20세도 듣고 12살도 듣고 있길 바랬는데 계시긴 계신데 되게 소수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늙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상계 많이 보셨던 여러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실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상계는 언제 갖다 붙여도 되게 잘 맞아서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되게 적절해서 그냥 아예 웹진의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아칭까지는 좌절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성공하고 있는 웹진들하고는 좀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유PD님은 그게 만들어지면 웹진의 글올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봐야 먹물잔치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70년에는 사상계가 폐간되었었습니다. 아예 이번주에 있던 일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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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